웅웅 웅 니가 강아지냐 강아지처럼 짖어 운동장으로 예에에에에 넬언니 좀 괴롭히지 마라 곰탱아 어휴 안괴롭히고 풀 뜯어 먹을게요 넬언니 또 안괴롭히니까 왜 섭섭하냐 왜 가서 또 근처에서 알짱거려 수 있으니까. 일주일 проп education 둘 수 días 편식 130g 다른 줄 large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 돌아왔냐 이놈들아 혀빠졌냐 곰탱이